Q. 자세히 한 번 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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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피했습니다. 뒤로 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괜찮습니다 됐어 여기만 벗어나면 근데 뒤는 쉬울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셋 지금이야 이제 많이 보다보니까 얘도 반갑네 뭔가 안 보면 허전할 것 같아 그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정이 들었어 이제 원 투 쓰리 지금이야 됐어 여기 이제 쉬거든요 여기 별거 없어요 이제 이거 뭐 별거 있습니까 엇? 아아아 아 좀 졸라 별거 앗 도망가앗 쳐앗 아아 내 꿀려 크으 뒤졌다 나와 나와 또라이새끼 이거 일단 막고쳐야겠다 일단 막으면서 들어가서 한대 막고칩시다 이런 트위지가 쓰멩이 아시기 하아 진짜 개빡치네 이거 못 태우냐 이거? 뒤졌 그제 날깔 보지 마라 쓰레기 자식이 아 제발 제발 야 제발 제발 미친놈아 제발 어 그래 그래 때리는건 괜찮아 어 때리는건 어 때리는건 괜찮아 어 잘가 어 일로와 그럼 또 드리블라는게 닥소의 매력이거든요 이거 크으아 쓰이와 예에 아 핫 좋아 여기 방심할 수가 없어 또 나올거같은데 벽을 보면서 가자 왠지 .. 놈의 소리가 들리거든 지금 어 누가 좀 싹싹 이러는데? 어디야 어디야 오! 어디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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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이런게 쌓뿌리죠 쌓뿌리 어 여기 비밀길 있다 해조석 어딜 뛰어 올라오세요 여긴가보다 여기 애들 많을거 같은데 보고싶었어얼 화토풀 보고싶었어얼 와 졸라 반갑다 진짜 됐어 이제 더이상 그 활쟁이 볼필없어 아 문 열어 문 열어 이런거 또 천장에 붙어있고 이런경우도 있는데 으아 이 진짜야 아이씨 돌았나 이게 미치왕인가 돌았나 쓰레 아 나 진짜 승질나네 아 뭐하는거야 정정 당당하게 사보라고 여긴 아이템 먹는거 같은데 왠지 길이 아니고 역시 나의 예상은 정확했다 짠..불.. 비밀벽? 팍 말꺼고 온소리 핫 아아 아아 일단 피가 날았으니까 화토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때리려는 녀석있죠? 그리고 살짝 한번 피해줍니다 그 다음 녀석을! 아아 여기 좀 멋있었죠 여러분들 어 어디야 아 진짜 왜이렇게 천장에서 떨어져 근데 요거 고리의 도시는 저주 내성이 되게 필요한거 같애 여기다 보니까 몬스터들이 아리안델이 이제 냉기였다면 여기서 저주 몹들이 많네 저 저주 게이지가 다 차면 에너지가 있어도 죽거든요 다는거 다 안다 이 새끼야 어? 니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어? 내가 속을거 같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 이 새끼야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데 어? 쓰레기 자식이 어디서 시야도 안먹히는데 연기를 뭐지 저건? 어? 여기있다 이런건 낙하공격이죠 그죠? 고도를 이용한 플레이 서옵! 아아 좋구요 어 뭐야 왜 에너지 잘지? 얘 때리면 무조건 얘를 때리기만해도 저주가 어울리는건가? 너무 불공평한거 불공평한거 아 밀지마 밀지마 야 밀지마 무서워 밀지마 무서워 밀지마 제발 밀지마 그냥 때려 차라리 망자의 보 오 꽃밭인가? 야 꽃 이쁘다 약간 수선화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아 여기 주인이세요?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주인.. 주인이신가요? 아 제가 저번에 잘못 들어온것 갔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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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가오가이가 미치.. 아 잠깐 이리와 가오가이가 아 뒤졌어 야 좀 멋있게 생겼다 어디? 어디 대결 가오가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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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원 떨어져 떨어져 예야 야 뭐야 이거 야 위치 이거 잡으면 얘가 들고 있는 불고범 주는거 아니었어? 고작 쇠기석 덩어리? 장난해 지금? 이런 아 이거 아니겠지? 잠깐 얘를 잡다보면 랜덤하게 주나? 저거 너무 쓰레기 줬는데 랜덤 확률로 나오는건가? 왠지 쟤 아이템줄거같은 비주얼이었는데 아 따로먹는거에요 아 이거 뭐해요 어? 내가 오른손잡인걸 알았 알았 아 안맞지 안맞지 여러 하찮은 공격으로 날 죽일수 없이 그럼 그럼 아 근데 성이 되게 멋있다 약간 로스릭보다는 멋이 없는데? 뭐지? 뭐하냐 너 야 뭐하냐 야 덤벼봐 덤벼봐 니깐 놈의 마법으로 날 맞출수 있을거같애? 올라와봐 보이지도 않지? 아 뒤졌 쓰레기가 지지 하아 흠 법사들이 많구만 안녕하세요 오 뭐야 죽을때 못허나? 아 한마리가 더있는거구나 어딨어 어딨어 아 거기 어 거기있었어 오오 졸라만리달아 미칫 와 이게 무시하.. 야 이거야 이게 그거네 힐이자 공격이네 무슨 아나야? 잠시만 이게 얘 힐을 해주면서 공격을 하는거야 미칫 아나 자식이 여기 됐어 어 좋아 맞아 등껍질땐 또 방어하네요 이거 아래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 있는데 뭐지 여긴? 오 개멋있다 여기서 스샷 한번 찍어야겠다 오 뭔가 졸라 고수같애 여기서 딱 npc가 들어왔는데 이러고있으면 개쩔거같은데 그치 만약에 npc가 딱 이렇게 저 플레이어가 저 문에서 들어왔는데 이러고있으면 개쩔거같은데 그러더니 사악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싹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딱 좋아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보자 맞어 닥스호 주인공은 좀비에요 좀비 어 쉽게 말해서 닥스호 주인공은 사람아닙니다 좀비입니다 어 더 큼직한 가오가이거가 나왔군 일단 제 법사쪽에서 좀 떼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야 어디서 쏘는거야 왜이렇게 멀어 야 뭐야 야 거리가 지금 아 살아났나 저기 잠시만 어디서 쓰는거지 법사 어딨어 일단 얘를 통과해서 법사를 죽여야되는데 마법거리가 미쳤네 일단 얘한테 안걸리게 어 괜찮아 괜찮아 가 지졌다 법사 어딨어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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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법사 아닌가 여기 법사 어딨어 아 이 새끼 여기 있었구만 어 아닌데 아닌데 쟤 아닌데 얘 법사시고 등치가 너무 큰데 법사 어딨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쇼컷 말을 건다 나 이름 10만원 나 그윈 아닌데 빨리 열어 열어 미친 호아 열어 열어 저거 아 나 나 아 아 나 야 잠깐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잠시려 핫 핫 핫 핫 핫 핫 어디야 여기 이상한 꼬뜰이 많군 내가 지금 길이 맞게 가는건지도 모르겠다 여기 왔니 여기다 몹들은 뛰어낸거 같은데 지금 오 오 템이다 검은 마녀의 모자 오 야 근데 고리의 도시는 법사템이 좀 많이 나온다 기사템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여기서 한마리씩 땡겨가지고 잡으면서 진행하면 될거같지 일단 여기도 한마리 있었거든 저기있다 좋아 하든 에아하 맞추냐 들어와 공놀림이 너무 크지 않니 가오가이걸 자식아 아오 우와 미친 진짜 가오가이거잖아 아니 불을 쏘시네 이 달심자식이 어 아프잖아 미친 달심자식 우와 우와 미쳤네 이거 야 멋있다 멋있다 이거 이게 그 말로만됐던 마검사인가 마검사 이게 그 마검사인가 진짜 개짜짠다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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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 방패 좀 멋있다 그래 얘 잡아서 방패 나오면 개이득인데 방패에서 불을 쓰면서 이 방패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왠지 되게 디테일한데 생각보다 저 녀석은 뒤로 스멀 스멀 다가가서 저 녀석에 똥 따아악 예스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오 안죽었어? 오 안죽었어? 안맞지 안맞지 인마 안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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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하니 일루와봐 일루와봐 안 들어와 어 투청나이프 없네 이거 쿠쿠리로 바꿔야겠다 쿠쿠리 흐흐흐흐흐 으하하 아아 빡치냐 니가 들어와 어 이쪽으로와 이쪽으로와 몰라 안오네 이거 안오냐 됐어 됐어 엇? 이 아래에 뭔가 없 아 저 덩치 방송은 매일 저녁 9시 정도에 시작해 8시 반에서 9시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여기 너무 좁잖아 애야 야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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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랑 싸우기엔 너무 좀 일단 거리를 좀 어 두 마린데? 두 마린데 지금? 어? 좋은 생각이 났다 이게 원형이니까 부졌어 일루와리루와 내가 진정한 두뇌플레이를 보여주고 일루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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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느리거든요 됐어 좋아 나는 이 사이로 요쪽으로 간다 예에야 또 사람이 머리를 써야되거든요 꼭 힘으로 싸우는게 아닙니다 그죠 어? 잠깐만 아 미친 이거 보자 쇠기석덩어리 어? 잠깐만 어? 다져지는데? 어어? 다진국이 될 뻔했어 잠시만 어? 잠깐만x3 잠깐만x3 왜 이렇? 미닛? 잠깐만요 아 개아프다 야 들어와봐 진짜 내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 응? 쟤 에너지 다닌거 같은데? 멍청이 아니야? 저 에너지 살았다 좋아 들어와 좋아 뒤졌어 멍추새끼가 봐주니까 뵈는게 없지 일루와바 멍추애끼 뒤로가서 하아 하아 아 잠깐만 잠시만 아 잠시만요 일루와라 어? 저 한마리 돌 낙하공격 우와 우와 개멋시다 어? 얘 낙하공격에 특수 그게 있네 오오 개꿀인데? 야 일루와바 일루와리루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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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길로 걸리말구요 아니 저기요 아저씨 여기말구요 아니 저 낙하공격해야되거든요 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졸라 징리적이네 분해를 쓸줄 아는데 괜찮아 이런 한마리쯤은 낙하공격 없어서 잡습니다 뭐여 등치만 큰 녀석에 불과하지 들어와 들어와봐 딱 타이밍을 보면서 어 졸라 아프네 핫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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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제발 제발 너 너무 아파 진짜 와 아 아 알고가지고 죽는다 죽는다 한대 맞으면 죽는다 컷 아하 하하 예스 안죽었어? 오오 잠깐만 야 미친놈아 아양 어허 엉엉엉 멍청하셔 예에 정정당당당한싸움이었다 나 근데 아까 글을 잘 못봤그든 잠깐만 얘 글좀 볼게 너 왜 문 안여니 모 이 마을에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미디르란 용 용을 쓰러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듣는다 싫어 어? 여기 안에 왕녀 야 뭐야 매달리지 않네 야 매달려봐 질척여봐 아니 어 오 이거 뭐야? 필리아놀의 성스러운 방울 이게 뭔 아이템이지? 잠깐만 방울이 나왔는데 이거 설마 무기 아니겠지? 무기냐? 방울 어따쌤? 무기야? 개쎄 보인다 이걸로 상대의 정신을 빼놔서 이렇게 이걸 졸라 거슬리게 하는거지 앞에서 하아 눈 앞에서 졸라 이러면 어? 열받아서 상대가 죽는거지 하아 쓰레야 등부 일단 일단 나에게 중요한거는 화토뿌리야 저건 낙하공격으로 잡아야겠다 여기서 낙하공격이 되려나? 어?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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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였냐 아까 마법사 너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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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목 오 저 야 저주 죽는다 죽는다 오 저주 저주 오 저주 이게 게이지가 다 차면 그냥 객삽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되요 저 너머에도 아이템이 있긴한데 이쪽으로 가서 저 뒤에 아이템 먹을 수 있나? 저기있거든 건물을 이동해서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이 없는데 문이 없 비밀벽 있나 혹시? 비밀벽 저거 어떻게 먹는거지? 아 저 뒤에 길이 있네 저것도 뭔가 불안하다 뭐 탑같은게 막 엄청 해골들이 많은 탑이 있는데 이 뒤에 길이 있었나? 와 있구나 아 아니구나 야 졸라 이거 틈새 있잖아 이거 못 지나가? 이거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 진짜 이걸 못 지나간다고? 이쪽으로 도나? 못까나보네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기 몸을 쓸 줄을 모르네 이 캐릭이 어? 잠깐만 이거 다르게 생겼어 아니구나 갓 갓 좋아 드디어 내려간다 커다란 놈 또 있는거 아니겠지? 어? 저기 한마리 있다 자 앞에 한마리 이쪽 오른쪽에도 뭐 길이 있는데 오 안맞아 뒤에서 때리면 진짜 뒤진다 아 아 또라이들 어 얘들아 잠시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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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저 뒤에 거인 세마리 오거든 잠깐만 어 들어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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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잘왔어 잘왔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돼지자식아 내 인간의 지능플레이가 뭔가 보여주지 사람에겐 두뇌라는게 있지 어 어디가니 어 어디가니 일로와를를를를를라 오 피했어 어 잠깐만 야 도망 어 이런 그지같은 나 몇개 안 남았는데 코쿠리 쟤 무시하고 쟤자고? 아니야 저 뭐 무섭다고 쟡니까 그죠 내가 얘가 한대도 안 맞고 잡아볼게요 일로와봐 낙하공격 필요없이 한대도 안 맞고 잡아볼게 일로와봐 내가 이제 예능없이 진짜 플레이 보여줍니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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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 야야야 두마리 나오는데 두마리 두마리 안나곤 안했어 잠시만 어 낙하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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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하공격이다 이거 낙하공격이 아닌가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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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을텐데 여기 하나 없어? 아까 오던에 있잖아 내려가 내려가 어 쟤 나 못봤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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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가 울려 있을 오 게이드 게이드 뒤졌어 게이드 게이드 아 이 새끼 잘 도망가네 진짜 아 졸라 잘 도망가네 일로와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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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